연이은 아동학대 피해로 안타까움을 더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정부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조기 발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늘 제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과 이달에 초등학생을 비롯해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의 장기결석 학생들을 조사했고 다음달에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경찰과 검사를 배치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 아동 보호팀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범정부 아동학대 대책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시는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